이전 시간에 form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Submit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을 받을 process-create.py라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야겠죠 우선 여기서 new 파일 그리고 process-create.py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 그대로 카피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back하고 다시 Submit을 했을 때 에러가 나는데 에러는 이제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나요? 퍼미션일 것 같아요, 그죠? a 플러스 x 그리고 process-create. 이렇게 하고요 다시 리로드를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서버 쪽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코드는 우리가 index.py에서 사용자가 index.py 뒤에 붙어있는 id 값 있잖아요 그 id 값을 우리가 받을 때 뭘 썼어요? cgi-paid-storage 라는 걸 썼거든요 저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이 정도 제가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cgi라는 모듈을 쓰고 있기 때문에 import를 통해서 난 cgi라는 모듈을 쓸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field-storage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create.py가 process-create.py로 전송하는 데이터는 title 값과 description 값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back 한 다음에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 이런 개발자 도구라는 툴이 나옵니다 네트워크를 키시고요 거기에서 서브 및 버튼을 누르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웹페이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로 전송한 데이터와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폼 데이터로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다가 title은 cgi, description은 이렇게 전송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송한 값이 title이면 이 title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title은 이렇게 되고요 description은 역시나 form description.valu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에다가 title을 넣고요 comma, 그 다음에 다시 comma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description 이렇게 하면 print에다가 comma 하고 두 개를 넣으면 이 둘 다 출력할 수 있거든요 자, back 하고 submit 짜잔, cgi와 cgi is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title 변수의 값에 해당되는 파일을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생성하고 그 파일의 description이라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검색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신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켜고요 거기에서 파이썬3 파일 라이트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open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title이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그거는 쓰기 할 거예요 write write 그렇게 해서 파일을 열면 opened 파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연 파일을 opened 파일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기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write 하고 description을 하면 description에 해당되는 값이 데이터 데이터 title에 해당되는 파일에 쓰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back 하고 Submit 했을 때 데이터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 했으면 정말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수 있어요 뭐냐면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링크를 알려주고 사용자를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클릭해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글이 작성되면 바로 사용자를 글을 작성한 작성한 글의 고유한 페이지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기는 헤더를 좀 조작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서버 쪽으로 데이터 전송할 때 영어를 쓰세요 한국어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어떤 실용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현대적인 구현 방법입니다 그 중간다리로서 수업이기 때문에 현실의 복잡성은 좀 부시합시다 한글로 하지 마시고 영어로 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코드를 컷해서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프린트한 게 있으면 다 없어야 돼요 프린트를 해버리면 헤더 값에 변경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이게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하잖아요 그럼 웹서버가 응답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보내줄 컨텐츠는 텍스트고 그 중에서 HTML이야 알아서 잘 처리해 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이렇게 index.py 물음표 id는 우리가 생성한 파일의 값을 주고요 웹브라우저한테 웹서버가 이 주소로 이동해 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location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타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실행해 볼까요? 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flask라고 한번 써볼게요 flask is... Submit을 하면 여기 데이터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보는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flask가 생성됐고 또 id 값이 flask인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웹서버가 다른 페이지로 보내버리는 저러한 헤더를 뭐라고 하냐면 re-dire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사용자들이 생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저장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행을 하려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동안 감사합니다.